쓸데없는 감상은 집어치워. 다시는 만날 일이 없겠지. 그래야만 해. 왜 자꾸 실수를 내? 정신 바짝 차렸어야지. 한 체리 했네. 어머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박우경 씨는 학생이지, 여자가 아니라고. 형태 씨, 여기서 뭐 하세요? 시간이 대충 맞을 것 같아서 와봤어요. 타세요. 우와, 횡재했네요. 안 걸어가도 되고? 오늘 온다는 분이 은방울 씨예요? 인사하시죠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